진검승부 노래, 예능, 다 되는 만능캐 도경수씨입니다. 도경수씨는 드라마 진검승부에서 꼴통검사 진정역할을 맡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4년 만에 드라마 복귀작이자 제대 후 첫 작품이었던 진검승부를 성공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코믹함과 진지함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연기력으로 뜨거운 호평까지 받으셨죠. 오늘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얼마 전엔 엑소 정규 7집으로 컴백해서 팬들을 만나고 계시기도 하구요. 다음 달에는 영화 더문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더문 관련해서 라디오 출연도 하고 현장까지 오시느라 또 필요하실 텐데 밝은 모습으로 팬들과 또 기자님들께 인사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중앙에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른쪽 중앙이었는데 이제 대각선 요청까지 왔습니다. 도경수씨 감사합니다. 아래를 모시구요. 저희는 전자고도에 싸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い s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